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자주 사용한 섀도우 팔레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손이 자주 갔던 이유와 특징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이 3CE의 미니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글리터 밤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4가지 전부 글리터로만 이루어진 팔레트예요. 그래서 다른 컬러들의 섀도우 팔레트들을 사용하더라도 마지막에 조금 더 화려함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 팔레트에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딱 구입할 때 외관으로만 보고 아 오른쪽 위에 컬러가 진짜 대박이겠구나. 너무너무 영롱하고 화려하겠구나. 그리고 딱 봤을 때 오 색도 웜해. 그래서 정말 와 인생템 되겠구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눈에 올리면은 생각보다 그린 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르고 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어 내가 생각했던 느낌은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여가지고 뭔가 이건 항상 바르고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컬러였고 생각보다 오른쪽 아래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 위에 올려도 예쁘고 언더에 애교살에 해도 너무 예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은 에뛰드 머슬매니아를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입자가 조금 더 큰 버전? 팔레트 자체가 글리터 입자가 좀 큰 게 많이 들어있는데 타 브랜드에 똑같은 글리터 입자를 놓고 봤을 때도 밀착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이 컬러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아래 이 컬러 두 개는 뭔가 펄의 입자가 보인다 할 정도로 크지 않고 그냥 일반 펄 섀도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손이 안 갔어요. 이 팔레트를 쓰는 이유는 입자 큰 거를 이렇게 화려하게 빡 올려주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위아래 컬러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섀도우 팔레트들을 좀 가지고 다니더라도 이거는 항상 마무리감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꼭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에뛰더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허쉬 오리지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색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로 메이크업이 완성이 가능해요. 다른 거는 어두운 색이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밝은 색이 좀 아쉽거나 아니면 중간 톤이 별로 안 들어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항상 하나의 팔레트를 챙기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챙기게 됐었는데 이거는 정말 파우치에 이렇게 딱 하나 들고 다니면 굳이 내가 다른 톤의 컬러들을 더 안 넣어도 되겠다. 뭔가 색상의 차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톤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거 하나면 다 메이크업 가능한 네, 그런 팔레트였어요. 그래서 붉은기 있는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하나 딱 사가지고 메이크업 완성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어. 정말 그 톤의 구성은 정말 완벽해요. 진짜 완벽해요. 근데 이제 색이 조금 붉은기 있는 브라운이어가지고 거기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팔레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팔레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SVA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 컬러인데요. 이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 개 중에서 이 누드 무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우선 이 팔레트의 장점,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흔하게 봤던 이런 케이스나 아니면 이런 99 이 섀도우 팔레트 이거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만 보다가 새롭게 음각을 판 이 팔레트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색상을 정확히 보기도 전에 와 이거는 진짜 케이스 때문이라도 소장 각!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섀도우 팔레트이고 이제 이 색상들을 보면은 제일 큰 단점! 중간 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쉐딩 컬러를 조금 깊게 쌓아줘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 중간 톤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블러셔를 조금 짙게 칠해서 중간 톤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사용해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중간 톤으로 쓰려고 여러 개를 쌓고 이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사이가 조금 허전해요. 그 사이를 채워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이 팔레트를 쓰려면은 중간 톤에 뭔가 이 싱글 섀도우 한 개를 더 추가해줘야 된다는 점이 아쉬웠고 정말 좋았던 거, 정말 좋았던 거는 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톤을 따지지 않고 진짜 딱 색상만 봤을 때 브라운, 정말 호불호 타지 않는 누가 써도 안정권인 그런 색상의 브라운으로 나왔고 짙은 브라운도 붉은 기 안 들어가고 정말 딱 정직한, 제가 생각하는 정직한 브라운으로 나왔고요. 이 블러셔, 블러셔도 안정권은 아니지만 못 쓸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무난무난한 그런 블러셔 그리고 이 바나나색, 바나나색이 은근히 조금 블렌딩을 할 때 약간 옐로우 톤이 섞여가지고 안정적이게 블렌딩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색도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펄, 펄은 정말 펄의 느낌이나 색상이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잘 나왔지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팔레트와는 너무 느낌이 다른 이거는 정말 포인트로 펄감을 줄 수 있는 화려하고 입자가 큰 그런 펄감이라면 이 에스쁘아에 있는 거는 데일리로 좋은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 중간톤이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사실 이 팔레트만 딱 썼을 때 중간톤이 많이 없어서인지 이것들을 다 쓰고 마지막에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짙은 이 컬러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정말 딱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들의 데일리 메이크업?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화장이 진해질 염려가 없는 정말 딱 데일리에 가까운 자꾸 데일리 데일리 하는데 정말 데일리에 완벽한 그런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플로트위스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의 인생템은 이 오버테이크가 인생템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붉은기 있는 브라운이 너무 질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찾다가 정직한 브라운을 찾은 게 이 플로트위스트 제품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너무 웜해요. 약간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브라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붉은기는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손이 자주 갔고 이거는 밝은 톤이 조금 아쉬워요. 중간톤부터 딥톤까지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 있지만 밝은 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팔레트여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중간 라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러에 그렇게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 빼고 밝은 톤을 넣었으면 조금 더 완벽한 팔레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제일 짙은 색 두 개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넣고 하나를 무펄 브라운으로 넣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짙은 색인데 펄이 들어간 색상은 아이라인을 풀어주기에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삼각존이나 짙은 음영을 넣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라인을 풀어주기에는 뭔가 펄까지 같이 올라가버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톤 한 개를 더 넣고 짙은 색에 펄 안 들어간 짙은 브라운을 더 넣었으면 제 기준 더 완벽했을 것 같은 그런 팔레트예요. 그 다음은 이 짠! 후다 뷰티의 미디엄 누드 옵세션 이 팔레트인데요. 사실 이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한국 브랜드로는 이 메이플로드 에뛰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에뛰드보다 이 후다 뷰티가 손이 좀 더 많이 가긴 하거든요. 우선 짙은 색이 후다 뷰티는 완전 짙어요. 누가 봐도 짙은 색인데 이 에뛰드는 완전 짙은 색까지는 아니야.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대신에 에뛰드는 이 중간에 제일 위의 컬러 이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음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면 이 후다 뷰티에는 그런 색이 없어요. 뭔가 좀 브라운은 아니고 뭔가 좀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붉은기가 너무 많이 섞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음영을 주는 컬러보다는 너무 딥해.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너무 핑크야. 음 너무 좀 약간 인디핑크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쓰려면은 제가 좋아하는 바비브라운의 토스트나 이런 톤의 섀도우 한 개를 꼭 챙겨야 하는 그런 팔레트이고요. 에뛰드 거를 챙기려면은 제가 좋아하는 아나사사의 퍼즈 같은 엄청 엄청 딥한 컬러의 섀도우 한 개를 또 챙겨야 하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출시된 아이 팔레트들과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손이 갔던 팔레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100% 만족하는 섀도우 팔레트가 없는 것 같아요. 꼭 하나의 팔레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치 있는 그런 팔레트들이었고요. 아직까지 저한테 100% 만족스러운 섀도우 팔레트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섀도우 팔레트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